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도 배송을 가게 됐네요. 요즘 배송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게 배송기 밖에 없네. 다른 것도 찍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두 군데를 갈 예정입니다. 성파구 문정동에 ADHV150캠 하나 배송이 있고요. 강남 신사동에 ADHV150캠 하나가 있어서 오늘 두 대를 총 배송을 갈 예정이고요. 또 늦으면 안 되니까 지금 시간이 7시 50분.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빨리 갔다가 빨리 들어가야 또 오후에 배송을 또 될 시간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돼서 오늘 또 그렇게 배송을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혹시나 뭐 갔는데 뭐 설치를 원하시면 설치를 해드리면 되고 일단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저는 지금 송파 아이파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V150캠 배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배송해드리고 내려왔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가라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강남구 신사동에 가서 여기 하나 더 있는 거 V150캠 배송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일단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남구 신사동에 도착을 했고요.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한쪽에 조용히 박혀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ADH-V150캠을 배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물건만 제품만 전달만 해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전달만 해주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남 한바퀴로 들어왔는데요. 차가 겁나 막히네요. 아침 아까 제가 8시쯤에 출발했잖아요. 지금 11시에요. 엄청 막혔는데 저는 또 빨리 복귀를 해서 또 지점 대리점 배송을 가야 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배송 두 곳을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